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λ 한입만으로 먹으면, 잘 먹으면 독특한 잔뜩이 한번 본통! 수주의 수입니다. 더 주세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그러나 짜장면이 더 맛있어! 난 무게에 쓰러뜨린거에요 여러분은 몸에 먹었을때는 저는 배고프로 만들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처음에 먹금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음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초콜릿 ㅜㅜ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양념장 고소하러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